오늘은 호캉스가서 살 빼는 놈! 근데 확실히 1일이 시간이니까 살 빠지야만 살은 빠지는데 수명도 같이 빠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제 몸무게 98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빨리 빠지고 있어 지금 95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플렉스를 해도 되지 않을까 뭐 메랑 한 끼 먹는 건 똑같은데 조금 플렉스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편의점의 신상 이게 아닌데 당으로 안 가서 하시면 돼이 나는 파스타 유료 파스타? 매콤한 토마토 소스 파스타 매콤한 토마토 소스하고 꽃등심? 꽃등심? 꽃등심 제일 싸네 꽃등심이 제일 싸네 제일 싼 건 뭐야 돼 오늘 비싼 안 먹으면 안 돼요 오빠가 좋아하는 치킨도 있다 아우 치킨 오늘부터 싫어졌어 볶음밥 봐 볶음밥? 진짜 너무 열받는다 왜 이렇게 비싼데? 차라리 순살 치킨 먹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여기서 먹기로 했으니까 치킨 데리야끼 먹자 오케이 오케이 와 난 오미자차 먹어도 돼? 8천원 줄게 저 주면 먹어도 돼 치킨 데리야끼 볶음밥 하나랑 매콤 토마토 소스 파스타 하나랑 꽃등심 스테이크 하고 호캉스를 좀 즐겨볼까? 하하하하 치킨 주문하는 음식 오는 동안 물받아줘기 아 근데 유리 너무 배고프다 우리 저거 한 번 마셔볼까 이거? 싱하? 쏟아봤다 아마 와인 따기 이런 거 있지 싶은데 이거? 이거? 어? 됐다x2 이거면 날 수 있대 맛 어때? 맛 없어? 맥맛이야? 소다 물인데 그냥? 다 먹으라고? 탄산수 느낌? 삼김 한입 먹어봐 오빠 먹어도 돼? 아우 뭐 찍으니까 음 음 참치가 익고부터 있어 늦었다 진짜 맛있어 아까 한입이랑 너무 차이 나잖아 아 행복하다 응 아 넷플릭스 먹으면서 먹을래 했는데 넷플릭스 먹으면서 먹는다고? 응 탕후루? 아이고 이쁘시네 음 탕후루 맛있는데? 뭐지?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되게 몸에 안 좋은 맛이다 그게 행복이야 유리 딸기가 얼어있어가지고 딸기 샤베트 먹는 느낌? 응 아 그리고 약간 딸기 잼 느낌도 좀 나고 설탕이 같이 있어서 그런가 그게 달아가지고 이거 그냥 탄산수만 먹어도 충분하네 이게 제로콜라 놔줘 밥을 좀 먹어도 먹어보고 맛있더라 음 근데 포장 너무 심했다 너무 커 먹을까? 먹자 맛만 볼까? 맛있다 음 음 음 이거만 먹고 우리 잠깐만 먹어야지 맛있다 음 퀴야 이게 볼로네제 파스타 여기 이제 스테이키 여기 이제 볶음밥 그리고 이게 유리가 먹을 차 오미자 찬가? 아 좋아 아 맛 죽었다 이거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팠어요 진짜 반송란에 데리야끼 서로 매겨절로 가네 오 이 파스타 맛있다 좋아 볶음밥도 맛있다 데리야끼 치킨밥 맛있다 여기 파스타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진짜 멸거렸어 면이 약간 납장면? 응 스테이크도 좀 썰어볼까? 야 여기 스테이크 진짜 괜찮네 생각보다 진짜 큰데? 유리 기본으로 일단 한입 줄까 기본으로? 오빠야 먼저 드셔보시래 아이고 진짜 맛있어 나도 이 기본으로 한번 먹어봐야지 지금 맛있어 응 양파도 이거 지금 내 입에 맛없는 게 없다 감자 감자 감자도 맛있어 와 진짜 이따가 쟤도 콜라 가져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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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어 아 아 우와 우와 여기 스파게티 맛집인데요? 너무 행복하다 아 가격은 좀 챙렬인데 여기서 가성비 따지면 안 돼 사실 이 돈이면 집에 가서 내가 틀면 전화히 치킨 시킨 먹었다 이거 아 은정 치킨 시킨 먹고 남은 돈 메이플 캐시 충전했다 이거 이게 큐브가 몇 세째야 이게 빵 먹어도 돼? 응 당연하죠 야 유리 스파게티에다가 빵 올려 먹으면 죽었다 그거 진짜? 아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맛있어? 스테이크 소스 여러분 어디 왔느냐 아파 이거 오오오오오 소스는 어때? 음 이번엔 약간 홀그레인바스터드 홀그레인바스터드 홀그레인바스터드가 진짜 맛있지 둘째는 뭐가 맛있어? 나는 스테이크 소스 맛있다 아 근데 이게 내가 한 2일 정도고 굶었잖아 그렇게 보면 한 끼만 먹고 굶으니까 많이 안 좋아하네 아 인정 먹을래? 응 아니 토마토 소스 좀 가져갈 수 있네 리소토 리소토 맛 짜랄이네 고구마 한입 줄까 유리? 고구마 한입 입에 머금고 토마토 소스 한번 먹어봐 약간 고추참치 생각나 진짜?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고추참치 생각나 진짜 아 행복해 진짜 스파이티 소스랑 같이 먹잖아 그러면은 3분 짜장 생각나봐 오늘 미각 톰 미쳤다 고구마 양반이랑 맛있어 먹어봐 아프리카 맛있지? 양파는 솔직히 약간 겉면만 좀 익힌 느낌? 거의 생양파였는데 아프리카는 제대로 구하네 그러니까 우리 진짜 먹느라 말이 없었어 집중해 한마디 할 시간에 한 입 더. 묘금밥을 주는 미역국. 어때? 아 여기에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싹 내려주는 느낌. 김밥이 없어서 아쉽네.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먹는데 이거 내일 올라왔겠는데. 토마토 스파이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는 베스트를 먹자면. 토마토 스파이크 인정. 볶음밥이 좀 아쉬워요. 이게 무난하게 맛있다. 스파게티 진짜 잘 시킨 것 같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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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안 먹는데. 이런데 오면 왜 이렇게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미역이 건강이 좋아져.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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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이거 배부른갑네. 맞지? 점점 느려지지. 많이 느려지네. 내 마음은 다 먹었는데. 내가 다 못 먹네. 이거? 응. 맛있어? 조금만 더 먹어도 될까? 응. 고기 4개 남았다. 2개 2개 먹자. 홀크레임보다는 스테이크 소스가. 먹어 먹어 먹어. 이거 막 먹어도 돼? 응 먹어 먹어. 난 양파. 양파이 찍기 힘들더라고. 이렇게 사이들 걸어야 돼요. 빵 안 먹나? 여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유리 다 먹었나? 우리 무리에서 안 먹어도 돼, 유리. 무리에서 안 먹어도 돼, 유리. 오빠가 다 먹으려고. 아이고 무리에서 먹지마. 무리에서 먹으면은 그거 안 좋아요, 그거. 위에다가. 자, 웰시반탕. 안에다가 쏙. 고기. 고기. 메시트 포테이토도 살짝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스테이디 소스. 이제 싹. 디딩. 어때? 맛있어? 고마. 으음. 으음. 아유, 감사합니다. 디딩. 미쳤다. ㅇㅇ야. 음, 초, 초 tang. 음. 오 세상에, 딸기 찜구야. 뭐 뭐야 이거. 우와... 아~~ 이거지~~ 유리 잼 한 번 안 찍어 먹었지? 한 번 먹을래? 아니 밥... 아 배부르구나 이제 다 먹었나? 끝! 다 먹었어? 먹을래? 응 먹어 먹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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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 터지겠다 감자 리조토 한 번 가야 되나 이거 껍데기를 위해서라도 좀 잘라줘야겠는데? 행복하다 자기 자 이제 먹었잖아? 낮잠 때리면 진짜 맛있게 자를 수 있어 자기 과식한다 이 정도면 폭식이야 맞어 폭식한다 어제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음.. 겨우 견지했어 살짝 맵다 매운 파스타였잖아 음.. 파스타 맛집이네 아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먹겠다 못 먹었는데요? 아 유리 봐봐봐라 다 남겼다 다 남겼어 아주 그냥 꼭 시켰어 시원하니 못 사 이제 저기 들어가서 몸 딱 지지면 되겠다 이제 이제 저걸로 소화시키면 되겠다 이제 하.. 나도 한다 수박 게임 수박 게임 한번 시켜줘 일단 내가 먼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과일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과일 순서 보여요 순서? 이게 두 개가 겹쳐지면 저렇게 바뀌는 거 봐 오렌지 두 개 하면 사과지 합쳐지면 사과 포도 두 개 합쳐지면 할라봉 할라봉 두 개 오렌지 오렌지 두 개 사과 어? 사과 두 개 만나야 되는데? 가자 가자 그렇지 배 수박 만드는 게임이야 흐흐흐 왜지 같은 게임이야? 알기 포도 그렇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포도가 서로 떨어지는데 알기 근데 저러면은 저 배랑 멀어지잖아 헤헤 이거 어? 배 두 개 너무 서로 멀리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할라봉 밑에 어떻게 닿아? Friday 그럼 다 할 수 있네? 오오! 오 좋아! 어떡하냐 이거 쓸개 으흐흐흐 ane 웃음 포 어어어어어어어어 얌 흐 comput 웃음 으 Vill 수박 scars 근데 왜 수박 만들었는데, 안 끝났는데 이거 요리 내가 숙소에서 분수쇼에 올라오고 여자로 나이가. 우와. 여기서도 이래 보일 정도면 진짜 높이 올라가긴 하난가보네. 하.. 좋다. 저는 진짜 소식해가지고 다이어트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못 만들어요. 맛있다. 맛있게.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괜히 내 건강 나빠지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뭐야? 어문드 만드는 집. 왠지 두 배로 맛있다. 호텔에서 많이 먹었는데. 어? 생각보다.. 살짝 늘었다? 잘했어 부식아. 기운이.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